이번 반지앱 색칠놀이는 두둥! 페어리루처럼 색칠해보기! 파랗고 긴 머리카락은 얌얌이의 매력 포인트죠! 잠깐! 이 부분은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줘서 깊이감을 표현해야 돼요! 얌얌이의 아이스크림 콘 핀도 색칠해주고 핑크색 원피스 색칠칠 노란 가방도 칠해줘요! 얌얌이는 레이스 양말을 신고 노란 리본이 달린 핑크 구두를 신었어요! 마지막으로 얌얌이가 제일 제일 사랑하는 딸기 우유를 색칠해주면 얌얌이 색칠 완료! 이렇게 다양한 효과도 줄 수 있고 넘넘 재밌어요! 페어리루의 리프는 핑크 머리가 넘넘 귀여운 친구인데요! 반지TV 댓글에 페어리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얌얌이의 성우 조경희님이 페어리루의 리프 역을 맡으시기도 하셨죠! 얌얌이의 핑크 머리! 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리프의 보좌은 연핑크라서 얌얌이의 리본은 연핑크로 칠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핀도 리프의 컬러에 맞게 핑크핑크하게 즉삭즉삭! 리프는 이 피라미 뜻이겠죠? 목에 카라는 초록초록하게! 얌얌이는 리프와 다르게 상하의가 나뉘어져 있지 않은 원피스니까 원피스 색을 흰색으로 칠해주고 하단은 핑크로 색칠해볼게요! 그리고 리프의 초록초록 레깅스! 얌얌이랑 똑같은 핑크 신발을 신겨서 완성! 어때요? 리프랑 닮았나요? 얌얌이 버전 린! 반지 버전 리프! 다음엔 어떤 친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볼까요? 얌얌이 버전 린! 더 빠르게 안녕하 Association! 이젠